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저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보험하지 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는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형큼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하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다 너희 제일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류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그라라 아닌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산이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맞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재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죄를 범한한 자만한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냐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들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셨고, 아버지는 한 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아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개에게서 낳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도구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곳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을 아비가 되었습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느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공경함이거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나.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죄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지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친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나는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듣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오십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은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도를 들여치려 하거니,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